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미 사이에 굉장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표면은 안 되지만 서로가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북한 핵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상 삼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동상 삼몽이요. 세 명이 다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은 7월 10일 날 김여정의 담화에서 우리 언론은 주로 이렇게 다룬 것이 트럼프를 대선 전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부분이라든가 김여정이 DVD 보내달라 이런 것을 많이 다루는데요. 그 행간을 읽어보면 핵심이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핵을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핵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여기에 북한의 협상 전술의 요체가 녹아들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 그게 무슨 말이죠? 파키스탄처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핵 포기 안 할 테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면서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예요. 파키스탄이 그런지요. 네, 그렇죠. 파키스탄이 처음 핵실험했을 때 미국이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탈레반과 알카자가 파키스탄 국경에 있는 산악지대에 도피를 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문을 잠가야 되니까 파키스탄과 협력을 하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자연스럽게 사실상의 핵 보유국, 제재를 받지 않는 핵 보유국이 된 거죠. 북한은요. 지금까지 미국하고 2년 반 동안 최근에 협상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과거 9.19 공동성명에 나온 비핵화를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말만 했죠. 9.19 공동성명, 2005년에 만들어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요. 제1조에 북한의 의무로서 북한은 아주 명시했어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MPT와 IAEA에 복귀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명확할 구정.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비핵화의 최종 상태예요. 이걸 약속하면 돼요. 그런데 2018년부터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단했다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호한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선반도 비핵화도 북한 스스로 2016년 7월 달에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밝힌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한반도에 핵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해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떠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기들이 비핵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모호한 개념으로 협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지금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적당히 협상해서 적당히 협상한다는 건 뭐예요? 작년 2월 하노이에서 나타난 거죠. 영변 정도 이렇게 포기해 가면서 우리 핵 능력 더 이상 강화하지 않을 테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핵은 인정해 줘라. 그럼 내가 미국 편들어줄게 하면서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게 북한의 협상 전략이에요. 자 그게 이제 북한의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우리의 꿈, 문재인 정부의 꿈인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꿈은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맞는 우리 공통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화에 너무 정치적인 자산을 많이 투자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없어지면 실패한 정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비핵화라기보다는 이상한 말, 평화공존이나 이런 말을 끊으면서 대화만 이어가려고 하지 비핵화의 실체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의지가 있는지 최근에는 비핵화 이야기도 안 해요. 거의 없었던가요? 거의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통일부 장관 청문회를 보면 말로는 비핵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재를 어떻게든 우회해서 북한 도와주고 대화 재개할 것만 생각하죠. 그러면 뭐가 돼요? 비핵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게 아니라고 봐요. 보세요. 1989년에 프랑스의 인공위성이 영변 핵시설을 촬영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26년이겠죠. 아, 31년이네요. 그거로 따지면. 31년 동안 북한은 많으면 지금 핵무기 70개까지 만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시프레이에서 보니까 한 30, 40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핵무기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할 때마다 제재를 쌓아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꼼짝달싹 경제적으로 번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어요? 경제력 발전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1989년에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6배인가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배 이상 된 거죠. 이거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뭐만 유지하면 우리가 북한 비핵화의 수단으로서 제재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이 위협에 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면 실패한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요. 북한 비핵화는 이끌어내지도 못하면서 뭐를 건드려고 해요? 제재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건드려고 해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그간 싸운 성과를 무너뜨리려는 어떻게 보면 자해적인 대북정책, 북행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이상한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 미국의 꿈인데 미국의 꿈은 재밌어요. 사실 미국의 꿈은 아까 제가 대한민국 국익의 꿈과 같은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찾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2018년에 너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해본 것을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탑다운 방식을 하면서 김정은과 만나줬어요. 사실은 외교적인 특권을 김정은에게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기가 한 말, 내가 김정은에게 기회를 줬고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것이 북한이 ICBM과 핵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그게 업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묘한 상황인 거예요.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만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한다. 이런 수준이 되니까 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고 북한이 혹시라도 추가 도발을 할까 봐 미국이 그 상황을 관리하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북한은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한국은 비핵화보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선 전까지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점이 되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그분은 북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 크게 기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바뀔 거예요. 뭐냐면 바이든은 탑다운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실무진결이 정확하게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 논의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외교 참모라고 할 때는 블링켄 전 믹무부, 오바마 대통령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어요. 블링켄 부장관이 지금 참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원칙주의자예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충분한 위협 제거 그리고 실무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바텀업 방식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는 결이 다를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이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뭐냐? 이제는 재선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쓸고 북한 비핵화 안 하면 더 큰 압박을 가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는요. 그 편차가 정책의 편차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텀업 방식으로 차곡차곡 밟아가는 다만 그 방식 중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에는 핵 동결론자들이 많아요. 뭐냐면 일단 북한이 동결을 하면 그 다음에 천천히 협상하자. 그건 또 북한에게도 유리한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잘 협상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